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 연방의사당에서는 빌리 그레안 목사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안 목사가 신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산국가를 포함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안 목사는 북한에서도 설교하고 김일성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팔았다는 유엔 보고서 발표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핵 억제력으로는 북한을 스탑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팀이 북한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카드를 쓰면 미국인이 죽는다는 USC 데이빗강 교수의 경고성 기고문을 치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30년 구형이 사형보다 가혹하다는 지지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총포상업체가 살상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종류의 총을 21살 미만에게는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위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비밀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을 포함한 외국이 그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정보 등이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훨씬 강경하다고 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의 그리고 세계적인 보금주의자들이 거의 특별한 불호감도가 별로 없이 빌리그레안 목사를 받아들였고 지금 미국 의사당에서는 글쎄요 추도식이라기보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할까요 미국 의사당에서 이미 숨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신을 의사당에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죠. 당연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과거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의사당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안치가 됩니다. 일단 장례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본인의 그레암 기념관 그쪽에서 금요일 날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약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꽃다발이 있는데 꽃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잠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또 미치 맥코넬 공화당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오늘 일정을 거의 바꾼 사람들도 많겠죠. 의사당에서 마지막 빌리 그레암 목사와 작별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당연히 빌리 그레암 목사가 77세 때 생일로 기억되는데요.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프랭클린 그레암이 말하자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일일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도 상무장관 재무장관 교육부 장관 나갈 수 있는 장관들은 전부 지금 의사당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5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라기보다는 빌리 그레암 목사를 기리는 그런 연설이죠. 일종의 1918년도에 태어나서 2018년도에 숨졌는데 1934년도에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버지가 작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빌리 그레암 목사가 15살 때였고 그 기도로 받아들이고 신을 받아들이고 빌리 그레암 목사의 라이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세계 모든 나라에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 All over the world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도 포함이 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런던, 토키오, 소울, 보그타, 머스카우, 뉴델리, 사이건, 조하나스버그, and scores of other places all over the world. Reverend Graham shared the power of God's word with more than 200 million people. 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가세 월드를 그 가세 마음을 전파했었다. 빌리 그레암 목사 하면서 역시 공산국가 폴랜드 같은 곳에서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가 보금을 전했는데 언제나 마음은 미국에 있었다. 네 프랭클린 윌텔 유 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나면 뭔가 그 메시지를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그가 그 부분은 얘기를 할 것이다.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연설자의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짧은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인사까지 했고 1992년도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숨지기 직전이죠. 2년쯤 전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가 북한에 가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보금주의자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52년도 한국전 끝나지 않았을 그때의 크리스마스 때는 빌리 그레암 목사가 한국에도 갔고요. 미군 장병도 또 가서 위로도 하고 병원도 방문을 하고 남북한을 다 방문을 해서 특히 이제 92년도 북한을 방문했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 빌리 그레암 목사에게 뭔가 어디를 안내하면서 책도 보여주고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는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 남북한에 다 북한 사람들이야 많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 빌리 그레암 목사가 숨지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금주의자들이나 그 밖에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 종교가 없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빌리 그레암 목사는 굉장히 보금주의적이지만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교 신자들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기독교 신자들이 볼 때 문제를 저지른다면 그 문제의 근원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구나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뒀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하고 엮여 있었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정치인들이 우리를 종교인을 이용을 하는구나 이것을 안 뒤에는 특정 정치당에도 기울지 않고 또 특정한 정치인에게도 기울지 않고 하는 일로 그 이후에 워더게이트 이후에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누나가 아니라 그 동생인 아들 프랭클 그레암에게 본인의 그 임무를 이왕을 한 그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샤루츠빌에서 KKK단이나 아니면 그 KKK단을 싫어하는 양측이나 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쪽이었고 아주 확실하게요 이민에 대해서도 역시 프랭클 그레암은 트럼프 대통령을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도 빌리 그레암 목사의 이름으로 신문 같은데 전면 광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도 뭐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라든가 이런 그 보금주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이름으로 전면 광고를 냈는데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가 그 전면 광고에 100% 다 관여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99세로 숨지셨기 때문에 90몇 세 때 그런 일을 하시기도 힘들었고 지난 한 20몇 년 동안 파킨슨병 그 밖의 여러 질병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뭐 읽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든 어쨌든 아들의 역할이 컸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보금주의자들은 아 이제 그 빌리 그레암 목사가 중요한 그 미국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특정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은 이제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빌리 그레암 목사의 이제 그 떠나심 이런 것에 대한 그 감정이 막 들어가죠 금요일에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를 텐데 그렇게 그 여러 면에서 훌륭하게 그 살아왔기 때문에 또 후회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전해드리고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어제 그 뉴욕타임즈가 제가 앞에 헤드라인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라고 했는데 유엔에서 이런 것을 그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유엔의 그 보고서를 뉴욕타임즈가 입수를 해서 또 확인도 했고요 관계자들에게 그러나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름을 밝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제 그 웹사이트에 실었어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보냈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내전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민간인들을 시리아에 정말 그 독재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정권을 물려받은 독재 정권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살상무기를 살포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북한이 시리아에 판 것일 수도 있다는 비공개 문건입니다 200페이지 이상 되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북한과 시리아의 계약서 청구서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물질을 운반하는 데 중국 배라든가 다른 나라도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경제 제재 같은 것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그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북한과 시리아는 정말 오래된 관계잖아요 지난해 여러분들께 아프리카라든가 중동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2015년도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카스의 김일성 기념물이 세워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과거에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북한이 비행기 조정사를 보내서 시리아 공군과 함께 일을 한다던가 그런 수십 년 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북한과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보고서 문서에 보면 북한의 기술자가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관여를 했고 플루토니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폭격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폭격을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지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정도로 북한과 시리아는 유엔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있는 동안에도 협조를 계속했고 협조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 지난해 1월에도 두 척의 배가 어떠한 물질을 시리아와 북한이 주고받는 것을 포착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배가 중국 배 등이 중국 회사 등이 개입을 했을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이런 비공개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결국은 제재가 성공된다고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허용하는 한 오일이 됐건 석탄이 됐건 여러 가지 그 케미컬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뭐 어떤 스틸인데 강철인데 산 그 강한 그 에시드에도 부식되지 않는 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수출을 한다 하는데 아무리 아무리 막아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금요일에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에 러시아는 제외됐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살 길이 또 있는 거죠 러시아가 뭐 배달을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중국이 할 땐 그렇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막고 막아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일단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그 뉴욕타임스의 사설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간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은 완전히 입장이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상업방송이잖아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방송을 전해드리든지 전부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미국 첫 번째 광고가 슬립 이지였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뭔가 어쨌든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세 번째로 나갔죠 나가긴 나갔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슬립 이지 사장님 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악의 축 진짜 악의 축이라고 사설 제목을 붙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핵무기 파는 것 등을 중지시킬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기를 핵을 가진 북한과 살 수 있다 이런 말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바마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 등등이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데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 시리아 이런 나라의 북한이 핵무기 확산시키는 것을 무시한 발상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바마나 그의 주변 사람들의 발상은 이렇게 맨 앞문장에서 먼저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었던 유엔의 비밀보고서 평양이 시리아에 무기 같은 것을 팔고 있다 50톤 정도 아주 고열이라던가 산에 저항할 수 있는 에스드에 저항할 수 있는 스텐레스 스틸 파이프와 등등을 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학무기 공장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40번 이상 쉬핑을 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한 이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스트리트 저널 나름대로 또 200페이지 분량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전문가조차도 시리아에 보내서 지난 2년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도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염소 게스를 쓴다고 믿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참 이런 화학무기 뉴스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유엔 제재 이런 것도 다 어떤 정도 소용이 없고 어느 부분이요 캐시를 갖고 싶으면 북한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 억제하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격해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억제한다 이런 억제로 하는 북한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오바마가 틀렸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공격하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그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을 보면요 그 usc의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빗 강 교수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뭐 많은 언론에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와서 변화되는 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숨진다가 아니라 미국인이 죽는다에요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usc에서 국제관계 또 그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트럼프팀이 북한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봅니다 데이빗 강 교수는 데이빗 강 교수가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맞을 수도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로 아그레만까지 다 받고 취소된 빅터차 교수와 친하거든요 그리고 둘이 함께 usc에서 여러 가지 북한 문제 관련 포럼을 하는데 참석하기도 하고 주거니 박거니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공동기고문도 함께 쓰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는 말일 겁니다 북한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카드를 쓰면 미국인이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팀이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고 북한을 혼만 내주자 이럴 뜻으로 블러디 노즈 코피 작전을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당연히 100% 미국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북한의 보복은 미국인의 죽음입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 이상 또 얼마나 나쁜 전쟁으로 치닫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억제력을 써야지 됩니다 코피 작전으로 북한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만 공격하고 김정은으로부터 아무런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미국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북한의 세계에서 가장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는데 그 일관된 입장이 수십 년 동안 압박하고 압박해도 거기에 늘 대항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무력 사용 의지를 여전히 보이고 반복합니다 북한은 공격받으면 반격 공격을 할 겁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한 번 했으니까 블러디 노즈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미국이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립니다 이제 데빗강 교수의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빗강 교수는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미군을 포함해서 살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제 피치버그 도시의 인구만 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500명의 미국인 군인이 숨진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더 강한 공격 할 겁니다 양측에서 다 1975년도 베트남전에서 약 6만 명이 숨졌지만 미국인이요 군인이 대부분이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수백만 명 숨졌고요 전시에 25만 명 내지 30만 명을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에 모두 대피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나고 한반도에서 죽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나면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미국인이 숨집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군사 공격을 시작을 하면 북한이 더욱더 강한 군사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그리고 그래야지 된다는 욕망을 더 키워줄 겁니다 미국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경제 제재와 억제력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살행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전쟁 억제력이 지난 6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 앞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 사이에 미국 한국 다른 나라는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그 전략이 인권유린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수없이 당하고 있는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도우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데빗강 교수의 친구이기도 한 또 한반도 전문가고요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냈고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1월 30일에 이 워싱턴포스트에 비슷한 내용의 기고문을 썼었어요 그 1월 30일이 본인이 주한미 대사 지명에서 철회되고 몇 시간 뒤에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올려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페이퍼로 나왔는데 그때의 글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이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먼저 미국인이 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한 20만 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25만 명, 30만 명까지 한국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 군인과 군인 가족,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제너럴 모터스의 간부만도 100명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100명 정도가 한국에 그런 식으로 지금 비즈니스 같은 것이 특히 이제 IMF 이후에 많이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빅터 차 교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희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제 2월 지금 중순이에요 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오늘 2월 말이네요 2월 말 한 달 사이에 미국인이 숨진다 이 같은 주장 내지는 논리가 좀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그 정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뭐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김정일과 김정은이 브라질 그 가짜 여권을 갖고 있다 10년짜리요 김정은 그 여권 이름이 조세프 포항 파그 라고 해서 83년도 1월 1일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사시에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에요 비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뭐 미친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주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역시 그 정석 정설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점점 일반인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행정부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런가 저런가 하고 추측 가능하게 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럴까 뭐 좀 오싹한 것 같기도 하고 더 긴장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매도 맞으면 맷집이 생긴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무뎌지면서 애매하다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정설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기우는 것 같은 시점 이런 게 뉴스 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제 밤 한 10시쯤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최순실과 거의 같아요 뭐 한두 개 더 포함됐을 뿐이고요 거기서 이제 30년을 구형을 했고 4월 달에 이제 선고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고가 아니고 구형 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다루기는 다루기는 다뤘어요 한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30년이 뭐냐 더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가운데서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30년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판사가 선고를 해야지 되겠지만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66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 3천명 정도는 뭐 검찰이 미쳤다 당장 석방해라 하면서 시위를 했다는 것도 전하고요 그리고 살인자부에게 내리는 그 구형보다도 더 심하다 30년이면 24살의 젊은이가 인터뷰한 그런 내용도 워싱턴포스트에 실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법적인 건 모르는데 워싱턴포스트가 확인을 했겠죠 아나파이필드 그 도쿄지국장이 쓴 기사입니다 2009년도에 한국의 법이 개정된 이후에 평균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12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30년 구형이 과도하다 또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이런 그 의견도 있다는 거 그 나머지 의견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과거에 그 정치인에게 내려지는 구형 중에서는 최대죠 그리고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다스 사대강 그 사업 등등 문제 때문에 점점 뭐 조여들어서 이제는 뭐 거의 그 확실하게 뭐 기소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불구속 기소기냐 구속 기소냐 뭐 그 아들까지 이시영 씨까지 해서 그 4월달에 미국 언론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나란히 두 사람이 함께 큰일을 겪고 그게 이제 나라의 일이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미국도 이게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의 그 뭐 전반적인 탑뉴스는 대통령의 선임고문이면서 사위인 자레드 코슈너가 외국 이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뉴스죠 여러 가지 그 비밀자료들에 접근하는 그 접근권을 내서 다운그레이드 됐다 완전하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는 그런 것들 다 결정은 이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했는데 원래 대통령이 조금 웨이브해 줄 수도 있는데도 대통령이 지난주에 비서실장의 판단을 믿겠다 했는데 비서실장이 자레드 코슈너가 예민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원조회가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고 그 신원조회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그 워싱턴포스트가 일면에 크게 보도를 해서 모든 언론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 관계자들이 자레드 코슈너가 정부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이고 또 큰 비즈니스를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인의 이스라엘계잖아요 중국 멕시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동안 자레드 코슈너와 많이 접촉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종합을 했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들이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하는 것까지 증거는 입술한 거예요 행동에 어느 정도 옮겨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레드 코슈너가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코슈너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일단 손을 놓은 건데 코슈너 컴퍼니가 뉴욕의 맨하탄에 큰 빌딩을 갖고 있는데 경기 불황 때 12억 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내년 1월 달이 이 돈을 갚아야지 되는 때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자주 보도했었던 중국의 아방 인슈런스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다가 뉴욕타임스가 보도해서 결국은 투자를 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코슈너가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노련한 다른 국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게 HR 맥메스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국가안보국이 딱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안보국을 통하지 않고 또 보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촉한 그런 결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것 그리고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 사업자였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하게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서 결국은 비밀 아주 예민한 비밀에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은 놓쳐버렸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결정해라 하고는 다시 얘는 예외로 줘 하면 또 끝나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정보국장이요 마이클 로저 정보국장이 이 사람이 어제 상원의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줘야지 되는데 그 권한이나 돈 같은 것도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의원이고요 푸틴이 미국이 벌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다른 의원은 그럼 대통령이 뭔가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런 지시도 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정책을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계속 개입 작전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점점 세련되게 하는데 우리 미국은 앉아서 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정보국장은 마이클 로저 정보국장은 오바마 시절부터 일을 했었고 올 봄에 은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세라오카비 백악관 대변인은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러시아에 대해서는 오바마 때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강하게 대처를 하고 벌주고 있다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다 비난하고 또 약올리고 비판하고 싸우고 하는데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만 굉장히 얌전하게 비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일이 나왔는데도 비난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어제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공보국장 호프익스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과 가장 오래 일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러시아 관련설 등등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비공개 하원 증언이었거든요 백악관에서 나 여기 나올 때 캠페인하는 동안 경험한 것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지시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 피해갔습니다 한 가지는 로버트 멀론 특별검사가 저는 이 시간에 그 테이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그 테이프를 포함한 러시아의 나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가서 호텔방에서 뭐를 하다가 찍혀서 그걸 약점 잡혔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멀론 특별검사가 관심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증인들에게 다 물어보고 그때 그럼 그 호텔방에 누가 접속할 수 있었느냐 경호는 어땠냐 돈은 누가 됐냐 그 미스 유니버스 자체의 돈은 누가 됐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는가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려다가 푸틴이 그때 세이노에서 못 졌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로버트 멀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냥할 때 등등 총기상이에요 이 총기상의 대표가 오늘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미국에 한 700군데 스토어가 있으니까 가장 큰 총기상에 속하겠죠 포리다 총격 사건이 직접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 하면서 왜냐하면 19살에 총격범이 바로 여기서 총을 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의 부분이 우리가 되고 싶지 않다 해서 모든 살상무기는 팔지 않고요 그리고 또 모든 종류의 총을 21살 미만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하면서 의외에도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더군요 의외도 뭔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일시적으로 살상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살상무기 판매를 금지한다면서 영원히 정치인들도 우리와 같이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총을 파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포리다주 학생들 총격사건 난 지 2주일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허그해주고 싶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